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3월 11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하죠. 제가 봐도 참 악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없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진실, 선함, 올바름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쳐넣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사실도 그냥 뭐 거짓을 그냥 사실로 둔갑시키고 사실을 깔아뭉개고 파묻고 그런 일들이 뭐 일상적인 그런 시대를 살게 됐는데 참 21세기가 개막될 때 그때 좀 야단 법석이었지 않습니까? 제야의 종소리 같은 거 울릴 때 활기차고 좀 희망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 우리 사회의 지금 실상을 보게 되면은 제가 실방송을 유쾌한 실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도 공병호의 유쾌한 실방송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갖고 방송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인으로서는 좀 힘든 좀 털에 박히지 않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 분이 한국경제신문의 백광엽 논술위원입니다. 제가 참 이 칼럼을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거는 참 이분도 한국에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주장이 털에 박히거나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실과 진실 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 같아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칼럼이 진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에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저는 그 앞에다가 사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참 잘 사는데 우리가 걸어온 그런 길을 되돌아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외치고 박회를 물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공상품조차도 과학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로서는 온갖 문명의 이길을 다 누리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 사실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간밤에 도착한 그런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이런들 수도 저희들 한께는 키에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가 그냥 때려가지고 때려 부었지 않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그냥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1년 정도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데도 국제사회가 전혀 개입해가 그걸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신 딱보로 안 차리면은 정신 차리다는 이야기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고 사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고 이지미하는 사회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백경업 논설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공병호 tv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큰 비용을 치르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과 진실과 올바름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국에 다 도덕놈들이잖아요. 저놈은 도덕놈들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저놈도 다 도덕놈이고 그 동네 놈들은 다 도덕놈인지를 잃지 않았지만 그 동네 놈들은 다 도덕놈인데 옆에 있는 놈들이 도덕놈인지를 그렇게 뭐 자세히 몰랐던 거죠. 온 전신의 도덕놈들인 겁니다. 사실을 파묻고 진실을 뭡니까 왜곡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세금충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가지고 선거 관리하려고 했더만 선거를 어떻게 뭡니까 만들질 않나 세금 먹고 이런 판결 잘하라고 했더만 뭡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과 진실을 자꾸 외면하게 되면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많이 어려워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러 외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칼럼 진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 사실을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파묻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힘이 들더라도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몇 분이 안 보더라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진정한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진정한 우파 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 가짜들이 그냥 천국을 이루고 있고 위를 봐도 가짜고 좌를 봐도 가짜고 우를 봐도 가짜고 밑을 봐도 가짜고 주변을 봐도 다 가짜다 한자리 할 수 없는 양심을 파는 거를 그냥 일상의 일로 알고 이제 참 두고 봐야겠죠 이렇게 가짜를 숭상하고 거짓을 뭡니까 숭상하는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한번 두고 봐야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